오늘은 내가 요리사! 오늘 반찬이 뭐예요? 대파 썰어라 개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실수하면 이제 안 돼. 그러면 연습하지 말까요? 연습을 해요. 지금 반항하는 것 같이 들렸지? 사장님, 운동 좀 해봐요, 운동. 107? 봐봐, 봐봐. 이렇게 해서 튀김이 익어버리면 맛이 없어요. 노래만 잘하지 내 얘기 건성으로 듣는 거야. 내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. 그런데 이게 김부각이랑 또 다른 느낌이어서. 그러면 개수를 줄였어야지. 죄송합니다. 자, 됐어. 자, 모든 걸 끝냈다. 야, 너 이... 딴 사람도 아니고 너는 그걸 다 때려놓고 섞어버렸어? 너 홀로 나가. 전쟁이니까 전쟁. 시청자 여러분, 오래 하실까 봐 골목식당 아니에요?